남북관계가 나빠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그 사표를 즉각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꽤 깊은 것 같네요. 아쿠아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김 장관 스스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따지자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라서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모양새 적어도 취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던 게 아닌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사의를 밝힌 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가 반려될 것 같은 기류가 읽히는 건 또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북 전문가들과의 오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 사의 재가 문제를 넘어서 문 대통령이 오늘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후임 장관이 누가 될지 두고도 벌써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던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외교라인,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을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책임론은 종종 교체설로 이어지곤 합니다. 통일부뿐 아니라 대북 정책 책임자들을 바꿔서 쇄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결정할 영역이라며 신중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사실상 공석인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느냐는 반대 기류가 읽히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